안녕하세요. 아모드사우루스 기계생동 제공계 침략에서 크리케노프스 파일러 때나우드 맡은 지수입니다. 국대급 초대형 다이노버스터 아모드사우루스가 4월 20일 드디어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동문과 로봇의 합체 장면부터 최근 빌런 플라워프스에 맞서 지구 히어로 아모드사우루스와 디아모 링커들의 멋진 전투하려한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투 천재 저 세나와 디아모 친구들의 멋진 전투 남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S급 전동을 출동! 초대형 다이노버스터 탄생! 디아모에 들어온 걸 반영해? 디아모? 이 터널 코어를 전부 빼앗아와! 지상 최대의 전투가 시작된다! 그대로면 본부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 디아모 링커들! 전원 출동합니다! 아모드사우루스! 4월 20일 극장에서 만나요.